이번 시간에는 소유자만 수정 페이지로 가고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좀 해봅시다 우선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가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지금 주소가 어때요? 업데이트하고 제목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업데이트 부분에 이것 좀 수정을 해줘야 되네요 그래서 토픽의 상세보기 페이지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페이지 아이디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음... 이 부분이 업데이트 버튼인데, 링크인데 저기를 우리 뭘로 바꿔줄 거냐면 토픽의 아이디로 이렇게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했을 때 이렇게 식별자가 아이디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상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 이제 수정을 해야죠 이 업데이트 페이지는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 파일을 기준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파일을 읽는 부분 이만큼 필요 없거든요 저거 이제 제거할 건데 항상 시작과 끝에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넣었더니 제가 쓰고 있는 에디터에서는 자, 이게 이거다 라는 걸 알려주네요 그래서 저는 이 닫히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여기도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했고 그럼 이제 우리가 파일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json 파일에서 rowdb를 이용해서 가져올 거니까 db, get, 뭘 가져와요? topics에서 어떻게? find, 누구를? id를 request의 params에 page id를 기준으로 해서 가져온다 라고 이렇게 코드를 짜고 그 결과는 topic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가져온 topic을 우리는 title 값으로 지정을 합시다 일단은 .title 그리고 보니까 description이 쓰고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description은 topic description 이렇게 처리하고 그리고 바꿀 게 있나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수정을 할 때 id 값으로 예전에는 제목을 줬거든요 이제 우리 이거는 topic의 id를 통해서 정확한 식별자를 주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수정 페이지에서 다시 수정 페이지로 이동할 때에도 topic의 id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리로드 하니까 multiple user 나오고 여기 ...은 제가 이전에 ...을 입력한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submit을 했을 때 update process로 가거든요 저는 원래는 이 update page로도 못 와야 되는데 일단은 update process에 접근 제어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update page를 처리하는 게 더 수월해요 그래야 테스트가 잘 되니까 여기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부분은 뭐 그냥 둬도 되지만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update process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일단은 이 글이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는 그 글의 user id가 뭔지를 체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역시나 db gate topics에 find id는 이 밑으로 빼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id를 id로 이 값으로 한 거죠 .value 이렇게 한 다음에 topic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topic에 user id의 값 topic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여기 있는 코드는 이렇게 해서 주석 처리를 하고 response send hi 일단은 끝을 내야 되니까 자, 그리고 submit을 해 볼게요 자, submit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user id 값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접근 제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자, topic의 user id와 뭐를 비교해요? request user의 id를 비교하는 거죠 만약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면 아니 같지 않다면 여기에서 모든 걸 끝내버려요 return 자, 그 점에 request request flash로 not yours 그리고 response redirect 그리고 페이지로 튕겨버리는 거죠 home으로 그리고 여기서 끝내기 위해서 return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reload 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home으로 튕겼죠 자, 근데 flash가 작동을 안 해요 예,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여기 에러를 앞에다가 추가를 시켰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 이전에 잘못됐던 게 조금 개선된 건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쳐다봤는데 안 돼요 돼야 되는데 너무 억울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필수적인 건 아니니까 왜 안 되는지 찾아내시면 역시나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이 저를 앞서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접근제어상에 문제가 없다면 일단 뭐 else도 필요 없네요 여기서 return을 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요만큼에 해당되는 거 db에 get 한 다음에 topics에 find id는 id 얘죠 그리고 assign assign assign이 수정할 때 쓰는 거예요 assign에 누구를 수정하면 되죠 title은 title description은 description 그 다음 바꿀 거 있나요? 없죠? write 라고 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response redirect 어디로 가요? root의 topic의 어디요? topic의 id 로 튕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ego ac 쓴 글로 가서 update oos 2.0 그리고 여기도 2.0 submit 했을 때 바뀌었죠 예 하지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가 거절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제어를 구현했고 그리고 이 위쪽에 이 부분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두죠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카피해서 topic 밑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topic의 user id와 request의 user id를 비교했을 때 아니면 당신께 아닙니다 하고서 튕기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로 가서 update를 ego ac 자기께 아닌데 하면 보시는 것처럼 튕겼어요 여기도 튕겼어요 하지만 여기는 튕기지 않아요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여기까지